3월 첫째 주 쇼일 어김없이 쏘 챔피언을 찾아주신 K-POP 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 먹고 쑥쑥 큰 땅 홍민이 드디어 쇼챔 MC로 촛돌을 맞이했습니다 고맙고 사랑하고 말로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네 다 아 이거 무슨 거야 아 이걸 또 준비해 주셨네 우리다 우리 어머나 아 아 대박이다 벌써 1주년 벌써 1주년이라네 아 이렇게 서프레이즈로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다 나는데 생방 때 안 하죠 아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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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분위기 분위기 아 왠지 아 왠지 아 왠지 아 왠지 헐 그게 뭐예요 제시앱팬 대단한데 아 옛날에도 우리 몰카할 때도 우리 많이 속았잖아 아 대박 역시 제시앱팬 역시 서프라이즈의 대박입니다 어 서프라이즈 아 진짜 감사해요 진짜 그렇다 여러분 areas 춤